네, 뉴스 세계를 추여주시는 최성진 한겨레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현안브리핑 자리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직접 거론을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 이 두 신문이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내보낼 때 일본 내 극우 세력이 좋아할 만한 제목으로 바꿔들었다는 이유였는데요. 고대변인이 소개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먼저 조선일보는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일본어판에서는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이렇게 제목을 바꿔시라고요. 낯짝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국채보상, 동화군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이런 제목의 기사는 일본어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인 청와대 이렇게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언론사로 콕 찍어서 비판을 한 맥락,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요?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일본의 수출 보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이 시기에 마치 이 두 신문이 한국 내 여론은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찍힘을 당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두 신문 반응이 좀 달라요. 그것도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는데요. 먼저 중앙일보는 오늘 아침 신문 사설을 통해서 청와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제목이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인가 이랬는데요. 청와대의 태도는 편협한 시각과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는 취지였고요. 좀 강하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제 청와대의 공격과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통한 수비가 조금 사실 핀트가 안 맞기는 합니다. 그래요? 조선일보는요? 네,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다만 YTN이라든지 프레시한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가장 기사 제목이 고약하게 고쳐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던 게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이 일본어판 기사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원래 실렸다고 없어진 겁니까? 네. 원래 실려있는 건 제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지금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Not found. 이런 메시지만 뜨더라고요. 삭제를 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죠. 어제 박지원 의원하고 무릎 탁 도사 진행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거의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였죠. 요성엽 원내대표하고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 9명이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원들을 꾸렸는데요. 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한세력을 묶어서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 당에 남아있는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을 겨냥을 했죠. 원로 정치인은 당 흔들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들이 바른미래당 안에 호남계, 과거 국민의당계, 이들과 연합해서 새의 당을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쪽 분위기는 어때요? 손학규 대표와 가까운 주대만 전 혁신위원장 쪽에서는 약권 정계개편을 주장을 해왔죠. 평화당 탈당파를 손대표 쪽에 가서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부 혼란만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조관을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가까운 의원들한테 조급한 쪽이 진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하는데. 조급한 쪽이 진다는 얘기는 먼저 움직이는 쪽이 진다. 이렇게 들리네요. 차분하게 기다리지 않는 이런 메시지였는데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정계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동에 걸리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타다와 관련된 소식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국토교통부가 어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타다, 웨이고. 이른바 플랫폼 택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플랫폼 택시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신규 택시 사업자가 승용차든 아니면 카니발 같은 승합차든 지금보다는 다양한 차량을 이용해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요. 기존 택시도 외관 규제를 조금 풀어주고 이를테면 택시 색상이라든지 갓 등 이런 것들 규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상당 부분 좀 풀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내용적으로는 택시업계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규제를 풀긴 푸는데 여긴 몇 가지 조건이 붙어요. 문제는 그 조건이 신규 사업자한테 택시 서비스, 택시 사업을 좀 쉽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느냐. 쉽게 말해서 진입장벽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그 차이가 있을 텐데 새롭게 택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해오고 있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쪽에서는 진입장벽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다 이런 데서 기여금을 내고 면허 사용료 비슷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택시의 어떤 기사의 어떤 자격, 또 그대로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게 타다 서비스가 있었는데 타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택시 면허가 없이도 차량을 몰 수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택시 면허를 다 취득을 해야 되고요. 가장 핵심이 지난주에께서 말씀하신 기여금이죠. 기여금을 신규 사업자가 납부를 하고 택시 면허를 배분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그 기여금을 갖고 기존 택시 사업자들한테 택시업계에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구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방안이 보니까 어떤 택시 면허의 총량을 그대로 묶어놓고. 그런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다 보면 더 이상 무슨 반납을 하면 일정한 대가를 주고 그 면허를 타다에게 기여금을 받고 넘겨서 운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택시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타다는 렌터카로 불리도 있다면서요. 렌터카로 몰골을 잇죠.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 렌터카를 이용하는 신규 택시 사업은 앞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이건 정부 아니고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닌데 만약에 이대로 확정된다면요. 그렇게 되면 타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터카를 이용해서 한 1,000대 정도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카카오 카풀 논란이 한참 있었고 이번에 타다 논란이 있었고 제3타는 설마 없는 거겠죠. 또 있습니까? 우버가 남아 있죠. 또 있습니까? 넘어야 되는 산이 또 있나요? 네, 그렇죠. 아무튼 기술의 변화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건데 슬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도출이 됐고 업계에서 전부 수용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케이트 리 님이 뉴스 세계 좋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힘내시죠?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죠? 네. 알겠습니다.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최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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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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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ли이W питани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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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ro CROWD. promises 비주iveness und Is eat gas. 감사합니다.